안녕하세요.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파주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신축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. 8개 등 64세대로 단지수가 꽤 있습니다. 제가 현재 서 있는 이곳은 파주역까지는 1.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물론 도보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단지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한정거장이면 전철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집은 현재 특가 두 세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영상 공개 전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겠지만 현재 특가 세대는 1억 6,900만원의 담보대출로만 8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면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특가 세대가 아니더라도 담보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입주금 천만원이면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을 받으신 분의 소득을 확인하는데 요즘에 프리랜서인 분들은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도 담보대출이 다 나오는 곳이니까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분양가와 실입주금이 궁금하시면 모바일 핸드폰으로 볼 경우에는 핸드폰을 세로로 세우면 작아진 화면 아래에 있는 제목을 터치하면 더보기 설명란이 펼쳐집니다. 그곳에 다 기재가 되어 있고 TV로 보시는 분들은 이 더보기 설명란을 볼 수가 없는데요.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십시오.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집은 모델하우스로 꾸며져 있는 실사용면적 32평 구조입니다. 영상 출발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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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